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맞아요. 프로파일링이 모든 걸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. 프로파일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니까. 그러는 김현준 씨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? 애처럼 굴지 말고 냉정하게 행동해요. 그게 나영 씨를 구하는 길이니까. 다시 내려봐. 웃어서 죽여. 우리 아빠가 어떻게 살았는데?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데? 너도 똑같이 돼. 야 김선생. 누구야 이 새끼야. 도와줄까? 그때 알았다. 3초만에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걸. 오사이브. 또 뭐 셔 한다. 다 보여요. 내가 이렇게 TV를 보고 있어도 시선은 180도로 훑어. 오사이브라고 돈 좀 넣었다. 윗자리 앉았는데 옷이 똑같으면 쓰냐? 아니 근데 왜 그런 걸 몰래 줘요. 우리가 뭐 말려요? 맨날 짜 그냥 많이. 왜 안 먹어. 오사이브라고. 오사이브라고. 오사이브라고.